lugar 놀이 이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나입니다 오늘 지금 일요일 아침인데요 제가 인천에 가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주유소입니다 이게 뭐 이신인 두구 그래서 오늘 하루는 소필 소필이 아들하고 아들하고 있는 것들 우리 같이 볼게요 할 수 있겠어? 계속 잤고 있는거야? 아, 해, 잤고 있을랑 있어도 되지 계속, 어 그거 해야 돼 원래 거론해도 돼 어 여러분 가격은 이렇게 저희는 이제 인천이 그래서 이제 인천이 오늘 하루이 제일 특별한 날 왜냐하면 아들하고 를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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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인천히 엔 Sounds ẽ 그리고 잠시만요. 9분만 더 기다리게 되요. 오늘의 영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되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되요. 왜요? 오늘의 영상이 되요. 오늘의 영상이 되요. 오늘의 영상이 되요. 인천 시즌 4. 마카롱 한국국토정보공사 talvez주ap, kalau mau nyari mie goreng Selamat datang mas-sale Jadi, sekarang kita mau pesan Mas Guntur selalu pesan nasi goreng Spesial atau biasa? Biasanya special Biasanya special Kalau special ada apa? Besarnya ada ayam yang bawah Kalau mas mau yang ayam Aku mau apanya?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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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그리고 Mas Guntur 말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녀는 뼈 뼈 이 뼈 뼈 뼈 네 뼈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해요 아미드로 저거는 처음에 저는 아주 과도 먹으려고요 같이 먹여서 다른 WAR 아까 마음대로 맛있게 먹으면 그럼 모아야 그냥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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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도 안하실까? 콜라도 안하실까? 에마가 나 콜라도? 네 재밌는 거 아니야? 없어? 콜라도 없어? 여기 그런 거 안 돼? 우리 인도네시아로 콜라도 안하실까? 어 없어 없다고 여기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소주 소주 아니야? 이거 소주 아니야? 어 맞아 코주해 어 진짜 없는데? 진짜 없어 아 나 콜라도 그럼 언니가 추천하는 거 먹어 그냥 마스 마오아빠 소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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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소다금 미래 그거 약간 그게 탄산미야 인도네시아 탄산미 무슨 맛? 아 bliss ascоля çu 이거 1 peu ます 젤리랑 wolves 수다금 미래 이거 안심 으는 tuh 구 astronom 구 knives 여기는 여기는 탄산화, 탄산소다, 탄산소 여기 섞어서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왜? 신기하게 드세요 언니가 맛있는 것만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섞어 밑에 빨리 타서 잘 섞어야지 이게 이름이 소다 금비라라는 거거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소다는 알지? 근데 금비라가 무슨 뜻이냐면 행복 행복의 소다예요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먹으면 행복해져?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뭔가 딸기 우유에 탄산 딸기 우유만 알고 있는데? 해봐 아 떨리는데 떨리는데 초코 구급? 나 이런 걸 잘 보자는 안 나는데 벨트 잘 안 나와 누가 이거 조금 와서 봐 나 해봐 아 오케이 어허 이 이름이 뭐야? 소다 금비라 소다 금비라? 응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어때? 맛있어 어 맛있어? 다 마실 수 있겠어? 응 오 어떤 맛인데? 밀키스? 밀키스? 응 한국 거기 밀키스 딸기 아우 근데 연효 맛은 좀 더 강아 아 진짜? 첫 맛은 밀키스고 꿀맛은 요리 오 진짜 되게 미긴 놈디라 음 예쁘다 색깔이 예쁘다 그치? 이제 이거 이거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인도네시아에서 아 몰라 아니야 진짜 맛있어 나 우유 싫어하며 아니 조금만 심지어 따뜻한 느낌 그래 그러니까 뜨거운데? 연기나는데? 뜨거워 뭐 언니가 좋아하는 거라니까? 아 언니가 좋아하는 거다 좋을 수도 있잖아 아 코트 소파로 이미 수수지 할래?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많이 좋아해? 이거 좀 많이 좋아해? 오오오오 저도 안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좋아해? 참이 터무 참이 터무 아니 아니 운동 게 웃긴다 운동 게 웃긴다 아 운동 게 웃긴다 하하하하 이야 그래서 아들 굿들 좋아해 굿들 마스 굿들 유쾌한 옷은 속 응응응응응응 벨벳 Balembang? 오 벨벳 땡큐 오뎅 오뎅? 어 오뎅 같던데? 오뎅 같던데? 오 맞아 포크루까지 있네 젓가락이 아닌데 오 이거 컬처 숙이지? 하하 왜 자꾸 나부터 먹어봐 나는 거야 너는 처음 먹어봐 아 그거 근데 간장 찍어야 돼 아 그냥 맛있을 거 같아 그냥 맛있을 거 같아? 그냥 오뎅 같아 그냥 오뎅 응응 그럼 오늘 Piece 이따가 아닌가? 이따가 아닌가? 이해수이 다르다 그래서 좀 더 우리야 그래야 이따가, 그냥 자고 그냥 그냥 먹어요 그냥 그냥 먹어요 다 먹어요 너무 맛있다 아, 이거 먹어요 그리고 포커버 할러 나왔습니다 미얀물 어디 넣나요? 저한테 넣어놔요 네 승리하겠습니다 이리 와, 미얀 이름이 이거래 이거래 어쩌봐, 어쩌봐, 이거도 먹어봐 맛있어? 응 햄납 얼마? 밥 응? 밥이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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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하는 건 나시 고른죠 편집 진정에 보면 그냥 만들죠 그렇게만 계속 잘 만들 수 있는 웃음 사실 같아요 제가 를 좋아한다 네 어떻게 그런 느낌을 느려 해ние 뾰에게 뾰다는 것을 좋아하지 ha ha 감사합니다 잘하고 다리를 멈추고 뾰 스스로 진짜 진짜? 그래서 제가 마스쿤터로 생각하고 그가 안 좋아서 그가 안 좋아서 근데 그가 안 좋아서 그래서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가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진짜? 너무 맛있지만 밥을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그래서 뱅이 주리안 좋지? 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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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아 진짜요? 펜펙? 네, 펜펙, 그거 아까 그 먹는 거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계란에다가 아, 계란에다가 당면도 같이 아, 당면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기가시 gratis, guys 펜... eh, 랭강 맥앗, 스파렌빵 오, 펜펙, 랭강 맥앗이, 랭강 와, 끝났어요 이분야짱 이분야짱 음 음 맥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계란빵 응, 계란빵 안 먹자 안 먹자 하나, 둘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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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다 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맛있게 배송이 좋고, 저희는 다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봤을 때 팝식과 영해 plaisAN 저는 이제 안녕! 안녕해주세요